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이응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보시기 바랍니다. 야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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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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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미 아가미 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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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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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caffeine 이쇠 야수 어색 안녕 어묵 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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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위 요리 이번에는 한글을 먼저 읽어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이사, 이사 사이, 사이 오 오 오 이겨라, 이겨라 이유, 이유 이모, 이모 요리, 요리 아, 가, 미 아, 가, 미 우, 비 야, 수 잘 따라서 해보셨나요?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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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